노원구가 미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합니다. 구는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가격 대비 50%에서 75%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61만 원짜리 260와트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은 자기 부담금으로 1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. 노원구는 260와트급 미니 태양광의 경우 월 20에서 25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양문형 냉장고 한 달 가동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.